이 부분은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약창계 부분 있죠? 약창계 참고하시면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조금 전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계에 함께한 대중들은 40부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보살 대중을 언급하니까 하암경은 자리이타행, 그죠? 이 보살행을 자각각타, 나도 깨치고 남도 깨치게 하는 그 부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자리이타를 실천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내혼차 선정 해탈을 추구하는 것이 대성사상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저기 적어놓으세요. 입법계품, 비설지라 거사인 있죠? 우리 약창계 할 때는 뭐라 하죠? 비실지라 거사인, 그렇게 하는데 비실지라가 아니고 비설지라죠? 우리라도 발음 똑바로 합시다. 거기 보면 그 보살이, 그 장자가 사는 성이 선도성이라 잘 제도한다 이런 말들이거든요, 그죠? 잘 제도한다 이런 말들은 남을 제도하기 위해서 내혼자 열반 해탈에 들어가지 않는다. 부리부의 열반이라. 그 대목이 나오는 겁니다. 열반에 들지 않는 해탈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49제 영사 종반할 때 큰 선생님들 돌아가시면 선생님들은 주로 하음시식하죠? 일반 대중은 간음시식하든지 상용영관하든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법식을 보면 여기 오산학교도 나온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그랬는데 한두 분도 계시고 하는데 얼마나 잘 만들어놨습니까? 부처님한테 올리는 건 뭐라 하죠? 헝공 헝공, 그죠? 중단에 올리는 건 건공, 그죠? 근공 영단은 시식 그죠? 헝공, 근공, 시식 그러니까 상급, 중급, 하급으로 이렇게 나눠서 해놨잖아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은 세밀하게 살펴서 다 아셔야 돼요. 하단에 영단에 대놓고 이런 것도 조선시대 시를 보더라도 다 있거든요. 그것은요, 침묵돼서 시범 있죠. 상담요하고 하단 파하니, 그죠? 성심 각방이라. 선임들은 각기 방으로 돌아가는데 어머니 혼은 어디로 가시냐고 할까요? 혼기하처 그렇고 지금 여기서 동명보살, 이명보살이 제일 앞에 나온 것은 함경의 사상은 무슨 사상이다? 보살 사상이다. 보살은 뭘로 수행을 한다? 바라밀 행으로 수행을 한다. 바라밀 행의 가장 요추, 중심적인 측면에 있는 것은 바로 정의 쌍수이긴 하지만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수행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마타와 비파사나가 탐진치가 많은 아만덩어리 같은 사람이 탐진치를 닦아 봤자 될 수가, 선정을 닦아도 산매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죠? 단지 앉아서 시간을 죽이는 게 그러니까 그 시간에 뭘 해야 돼요? 아니 머리가 돌떠가리 같은데 서울대학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가 없다. 내 같은 머리로 사법고시 패스 하겠어요? 내 얘기는 누구라고 지적을 안 하겠는데 고시 공부하다가 돌떠가리 같아 떨어진 사회가 중대인 스님이 있거든 우리도 도저히 안 돼서 도망온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 가슴에 인생 쫄딱 망했을 거고 할 사람이 해야 되는 이런 이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아까 뭐라 했죠? 각덕 기소라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떳떳하다 이거예요. 그죠? 이 눈이 두 개에서도 왼쪽 눈이 할 역할이 있고 오른쪽 눈이 할 역할이 있고 다 따라 있는 것이라. 이 이빨이 앞에 가니까 넓적하고 짜르기 좋고 어금니는 넓적하고 씻기 좋고 그죠? 손근니는 물어뜯기 좋고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게 전부 뭐예요? 각덕 기소예요. 각덕 기소. 그래서 제일 앞에 보살 정신을 이렇게 표현해놓고 그러면 보살 정신 중에 공통 분묘 보살의 채 본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1, 2평등한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게 뭐가 있었죠? 이수 사변이라 사득 이융이라 이치적으로 보자면 처음에 하환경이 설해진 자리가 보강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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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세 분대 있다 했죠. 그 보강명이라는 게 뭘 뜻한다 했어요? 우리 마음에 과거 현재 미래를 간통해가 있는 넓은 그죠? 보강강명은 넓은 강명이 있다 해서 그래서 처음부터 보현보사를 할 때 보자도 그와 같은 동시에 공통 분묘적인 분모 공통 분모 그런 이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다양성 다양성 다양성이라고 우리 마음이 다양성을 주로 쉽게 표현하면 어떤 게 있나요? 눈으로 본다 귀로 듣는다 코로 냄새 맡는다 입으로 맛본다 해로 이런 게 다 맛보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지만 전부 다 몸에 뭐에 기숙돼가 있어요? 마음 그죠? 심식에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보는 것도 그 놈이요 듣는 것도 그 놈이래요 그죠? 이래서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진상호용 6권이 5권이 호용이 된다 하죠 네? 몇 지보산 이상? 팔찌 팔찌 보산 이상은 호용이 된다 하죠 법화경에서는 상사호용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팔찌 보살은 상사 부처님하고 서로 엇비슷하게 호용한다 열반경에서는 진상호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자 돌림 들어간 거 글자 하나하나 파자를 하면서 아주 천차게 해서 제일 낮은 수준의 해석을 하겠습니다 보현보살 마하사란 뭡니까? 아주 대범한 중생이죠 그죠? 크게 평범한 중생 그리고 아까 바라밀행이라고 하원경의 수행은 열 가지 바라밀행이 뭡니까?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월 역 지 뒤에 사바라밀은 앞에 육바라밀에 기속이 됩니다 그죠? 이 사바라밀이 방편바라밀은 앞에 세 개를 물고 있는 게 세 개는 뭐죠? 보시 지계 인욕은 어디에 속해요? 방편바라밀 그 다음에 방편 원바라밀 있죠 그 다음에 보시지계 인욕하고 원하고 같이 막 물리는 게 뭡니까? 정진 정진은 뭡니까? 끊임없이 부단하게 심없이 정진하는 거잖아요 그죠? 용맹 정진이니까 원력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이루어졌다 해서 소원이 끝나는 게 아니고 원화 세세 생생처 상어받냐 불퇴전하는 거 죽을 때까지 죽어도 계속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능경 3권 제일 마지막 개송이 뭐죠? 숫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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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허공이 허공의 바탕이 가소무라 다 녹아 없어지더라도 사가라심은 내 사가라심 그죠? 내 바다같이 넓은 철석심 같은 내 신심은 무동전이라 흔들림이 없다 이게 뭐예요? 원바람이라 그죠? 그러니까 능경 같은 데다 자세히 보면 왜 우리 보현의 홍품도 그랬죠? 허공꽃이 이사원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하는 이산해연선사 발음문 교연선사 발음문이죠 사실은 그 발음문도 그렇잖아요 그죠? 원은 뭐하고 묶여져가 있어요? 정진 바람이라고 정진다면 뭐죠? 선정 바람 역바람이라고 역이란 힘이라고 하는 건 법력이거든 선정의 산매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선정 산매력이 있어서 이게 정도냐 사도냐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역바람이라고 같이 묶어지는 게 뭐예요? 선정의 마지막에 반야바람이라고는 끝에 지바람이라고 같이 연결됩니다 그죠? 그러면 육바람일이 줄여서는 육바람일이고 더 줄이면 개정해 이야 진짜 나 강의할 게 없어요 사실은 개향 정향 해양 이 개정해가 바로 우리를 신심을 통해서 지혜롭게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신심이라고 하는 거는 개율입니다 개율 개, 정 그 신심을 통해서 마음이 이렇게 깔아앉아진 상태로서 바로 이제 지혜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수행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능력이 자세하게 되어 있죠 섭심 위계 흐트러진 마음을 잘 나락당 간추리듯이 정고지 간추리듯이 이렇게 묶어서 잘 단속하는 게 뭐죠? 개 섭심 위계 이 개율로 인해서 뭐죠? 인계 생정 인계 개율로 인해서 반드시 선정이 도단한다 그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청정한 사람은 산매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번뇌에 시달리지 않는데 탐진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중이 돼가지고 하를 내는 거는 일반 신도는 괜찮아요 중이 돼가지고 하를 내는 거는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제일 부끄러운 게 하내는 일 그거 물어봐야지 스님 하 안 내세요 물어봐야지 물어보세요 내가 그거 하 안 낼 것 같으면 개금치레가 있지 그냥 뭐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그렇게 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중이 돼서 하내는 거는 도저히 그거 제일 정신병에 가까운 거예요 정신병에 바깥에도 술 먹고 막 하를 내가지고 뭐 집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행패를 부르든지 어떤지 했다가 술 다 깨고 나면 눈티 반티 돼가 있는 또 저기 집사람 보고 아이고 내가 술 먹고 아이고 내가 왜 이러노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도 거의 바로 119 싫어가지고 하얀 집에 옆으로 해야 된다 예? 술은 누가 먹을 수 있다 했어요? 원효선님이나 부처님이나 이런 도인들만 먹어야 되는 물건이나 미성년자들은 술을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도인들은 술을 먹으면 뭐가 나온다? 도가 나오고 예술가가 술을 먹으면 예술이 나오고 신이 술을 먹으면 시가 나오고 그러는데 보통 사람 금기 안 된 사람 술을 먹으면 뭐가 나와요? 잡기가 나와요 잡기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놈은 살인이를 하고 그런다니까 도둑질도 하고 지정신이 아니라 그거 그거는 그렇고 보현보살 마살 보현 널리 어질다 정말 자비롭다 현자가 대자 대비 현명하다 이런 뜻하고 똑같이요 보현보살은 현자가 뭘 뜻하냐라면 보현보살은 보현보살은 밝을 명자 반열할 연자 일어날기자 명영기라 보현보살은 생멸법에 대해서 환하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보현보살은 정말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춰주는 거예요 보현보살은 어떤 데 자기가 돼지가 되기도 하고 소가 되기도 하고 어디가 어떤 데 외나무 다리가 되기도 하고 보현보살은 남을 위해서 못한 일이 없는 사람이라 보현보살이 모든 보살 다 합치면 한보살 누구 보현보살을 우리가 정관할 때 어떻게 하죠 하암사상에서 법계의 원앙 법계의 원력의 왕 그죠 만행 무궁 바람일행이 무궁무진하다 법계의 원앙이며 만행 무궁 그렇게 보현보살 정관하시죠 정관 안하는가 문수보살은 어떻게 정관해요 나무 오봉 성주 칠불 조사 문수보살 그죠 그죠 보현보살은 나무 나무 벗개 워낙 만행 무궁 보현보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오봉 성주 오봉은 어디예요 오대산 오대산이 중대 북대 남대 동대 서대 오봉산 오대산에는 누가 살아요 문수보살 오봉성의 오대산에 계시면서 칠불 조사라 가거 가거 칠불의 조사 할아버지 서성인 누구 문수보살 문수보살 부처님의 서성이라면 뭔 말이냐 문수보살은 뭘 상징한다 근본 지를 상징한다 그죠 모든 부처님은 어디서 탄생한다 지혜에서 탄생하셨다 그 지혜를 다른 말로 법이라고 하죠 법지 어쨌든 보현보살이 모든 만행 바람일행 만행을 바람일행이라 하죠 바람일행의 근본이기 때문에 제일 앞에 시어놨고 그 다음에 보덕 채성 등강조 보덕은 뭡니까 넓은 덕 넓은 덕이라면 다 미치겠네요 골고루 태양이 이렇게 삐쳐가지고 콩도 자라라 상추도 자라라 사과도 자라라 태양이 가리는 것 없이 쫙 다 삐쳐주면 보덕이 되겠네요 채성은 가장 수성한 등강조 수성하다고 하는 것은 밝은 데 있어도 더 밝아져 버리고 등이 이만큼 밝아 있잖아요 이런 데 있어라도 채성 등이 와버리면 이 등은 다 무색하게 되어버리는 거라 그죠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저 바깥에 가로등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태양이 탁 떠버리면 가로등이 무색해져 버려 어두운 데 가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수성하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차를 한 잔 이렇게 음식을 하나 이렇게 따라 놨는데 여기 마셔가지고 모든 사람이 맛있다 이러면 그게 바로 수성한 맛이에요 남녀 노수 빈부 기천을 떠나서 전부 다 맛있다 하면 그건 정말로 수성한 맛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가지고 닷 일리 평등하게 통할 수 있는 이치가 있다면 그거는 진리고 수성한 법이라 미묘 법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채성이라고 하는 건 그냥 가장 수성한 메마른 게 아니고 여기 전부 안경 다 벗어도 볼 수 있는 정도 누구 눈에는 맞고 누구 눈에는 안 맞은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누구든지 어두운 사람들이 눈 봉사도 볼 수 있는 정도 다 보는 거 이게 뭐 다른 말은 원음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통음이다 상음이다 진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다 그런 뜻이에요 보덕 채성 등 그러니까 하나하나 글자를 이렇게 꼭꼭 씹어 보니까 맛이 있죠 내 마 맛이 있나 그 등으로서 등의 광명으로서 비춘다 이래요 구사롬 같은 데는 이제 광자를 약간 광보다 높은 것을 불꽃염자 있죠 염이라고 이글이글 태양처럼 달빛처럼 환한 걸 광이라고 별빛 같은 거는 반딧불 같은 거 삐티잖아요 그죠 그거는 명이라 그래 광명 이랬을 때 굳이 구분하자면 불교에서 광자는 더 환하게 폭넓게 밝고 염자는 더 밝고 명자는 조금 왜 우리에게 저기 시계에 있을 때 야광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 후레쉬 불빛 같으면 명이야 명한 종사보다 강한 종사가 낫겠지 여기 읽다 보면 염 아니란 말 같은 거 나오거든요 그죠 야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환하게 왜 과학수사대가 여기 있으면 과학수사대가 이렇게 오면 왜 피자국 같은 거 막 비추는 그거 밝은 전등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염 같다고 염 광 제가 아까 뭐랬습니까 제일 지지분하게 해석한 데 있죠 수준 낮춰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낮춰서 한번 묶고 그런 건 이제 봐도 돼요 이제 봐도 돼요 그러나 한번 이렇게 광자니 명자니 한번은 씹어볼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강 사자당이다 넓은 강명에 또 사자라고 했는 건 어디 있습니까 사자는 조금만 철들면 쪼맨할 때는 지금 힘 밀리지만 한 1년만 자라버리면 백수가 불침이라 그죠 여러가지 잡수들이 사자한테 달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자는 무슨 당자예요 국기 계양대 할 때 당자처럼 높잖아요 그죠 사자라고 하는 그런 힘찬 당당한 이런 산매의 선정력하고 높은 지혜력하고 이런 걸 다 갖추면 사자 당 이라면 뭔 말인지 이해가잖아요 그죠 사자가 어디에 뭐 이렇게 똥개가 달게 된다고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딱 뭐야 이거 절로 안 가 잠자는 사자의 코토를 건드리지 말 사자의 그런 당당함하고 그 깃대의 높은 거 있잖아요 아 이거 흔들림 없는 선정과 높은 지혜를 가지고 남들에게 넉넉하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마음가짐 이런 게 보강 사자당 보살 마사리로 하겠구나 당장 나왔네 보보 넓은 보보 염묘강 해놨잖아요 염자는 아까 어떻다 했어요 광자보다 더 찬란하다 해놨잖아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보음 넓은 염 기속말 하는 놈 치고 사기꾼 없는 놈 없다 기속말 하지 마자고 예 제가 학인 선생님들한테 강사였을 때 늘 가르치는 게 얘기하려면 와서 잘못하여서 선생님이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참회하겠습니다 참회 안 줘요 그냥 난 너보다 더 심하게 살았다 이러고 말아버리는데 와가지고 변명을 한다 변명한 사람은 뭐가 많다 탐심 그것도 지저분한 탐심이 많은 놈들이 와서 그냥 한 푼 얻어볼 기라고 아휴 그냥 한방 두드려 맞고 말씀 잘못되십니다 이래 보면 끝이잖아요 그죠 내가 안그러는데 저 왜가지고 머리 못돼가지고 더 못된 놈은 도발을 물고 늘어지는 거야 예 도발을 위해서 희생이 아니고 그냥 나는 안그러는데 자아가 가자고 해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예불 빠졌습니다 그게 마늘이 맞는 소리냐고 탐심이 많은 사람은 뭘 말해야 한다 무조건 변명이야 이건 내가 임상실험에서 확실히 안 거야 이십수년간 학인들만 가르쳐다 그리고 아만이 만나면 절대 참여를 안 해 그런 사람들은 참여를 절대 안 하고 도반들이 참여해줘도 불만이 또 내 인도 오고 내가 참여해줘도 참여를 안 하고 참여 안 받으면 나 또 뿐이다 지옥 가든지 말든지 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참여하면 누가 이득이야 내가 이득이야 편안해져요 참여하면 참여하는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안 그래요? 참여 안 하는 놈은 도둑놈 같은 성질이 있다니까 참여 안 하는 놈은 도둑놈이라니까 도둑놈 남인데 빚져놓고 참여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참여하는 게 오히려 당당한 거야 당당한 거 그러니까 요즘은 기본이 완전히 무너져가니까 몇 십 년 지난 것도 미주할 고주할 파헤쳐가지고 지기니 살리니 해가지고 적폐청사이니 뭐 이렇게 야단 났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근본 정신이 아니라 종교 정신도 아니고 얼핏 보면 사회는 맑힌다 하지 맑힌 게 아니라 더 벌칙같이 숱해 놓는 거야 그거 기독교 정신만 하더라구요 하루에 일곱 번 잘못하더라도 일곱 번 참여하면 용서해준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불교는 절대 보복하지 못하게 해놨어요 저 뒤에 보혜행품 가봐요 보혜행품에 한 번이라도 성질 내면 안 된다 한 번이라도 성질 내면 몇 가지 공덕이 없어진다? 백만 가지 한 번 성질 내면 일생이 끝날 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난 내공염에 하를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잃어버린 사람 너무 많아요 그 좋은 사람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아까워 너무 아깝지 아이고 참 그 사람도 나를 잃었겠지만 나도 그 사람을 잃어버린 거야 인생이 얼마 살다 간다고 아무것도 아니야 돈도 생겨지는 일도 아닌 거 가지고 화냈다니까 돈 생겨지면 좀 낫지 돈으로 돈 수도 되니까 환경이 좀 그런 뜻이에요 보험 공덕 해당 바다 해자 써놨잖아요 바다 해자라고 하는 거는 빈부 기천 모든 것을 짜맨한 것 메르치니는 살지 마 고래만 살아야 돼 이러면 바다에 자격이 없는 것이라 얕은 데 살 거 얕은 데 살 거 기쁜 데 살 거 기쁜 데 살 거 모든 걸 다 포용하고 수용하는 게 뭔 돌이에요 바다의 돌이고 이 당자라고 하는 거는 녹고도 당당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처음부터 이런 걸 써놨어요 왜 첫 구절에 이걸 열 명을 써놨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본래부터 이와 같은 진공의 능력이 진심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확 믿어버리면 말을 할 때 전혀 내공이 실리게 돼 있어요 이거요 그 다음에 넓은 지혜 강조 열의 경계 아무 재미가 없어 그 다음에 넓은 보재 강조로서 뭘 본다 열의 경계를 본다 우리는 남의 약점만 보잖아요 그렇죠 남의 약점만 본대 약점만 본 사람은 이렇게 문을 확 열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 누구 오세요 아니면 있는 거 없는 거 문을 열고 보면 될 텐데 어때요 문은 빡 들어와요 문구정 해가지고 몰래카메라 하고 CCTV로 이렇게 보고 그런 건 별로 안 좋은 거라 스님이 요새 세상에 흠해서 그런 거 해야 됩니다 그러지만 그래도 그거 덜 받아먹고 마귀 열의 경계는 툭 터진 그쪽에 광명지혜로 열의 경계를 보니까 열의 경계를 보는 사람은 중생이 있겠어요 하나도 없지 그 다음에 보보 개하당 넓은 보배 자 보세요 개자네 저번 시간에 약간 하다 말했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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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투 개자 저는 여기 있잖아요 이거 보이죠 안 보여요 원래는 이마에 툭튀 나왔는데 여기 좀 이겨놨어요 120일에 여기 살이 하나 있잖아요 중앙에 저분들처럼 있는 거 있잖아요 저 위에 머리 하나씩 톡톡 찍어놨잖아요 여러분들은 없어요 저 머리 깎았기 때문에 표현해 저는 표현해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이게 이게 이제 개자인데 이게 상징하는 거는 이제 개율로 할 때는 개율이고 청정성이고 산 꼭대기 이 산마리에 올라갔어요 개자 그렇죠 산 제일 정상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다 내려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계곡에 이렇게 있으면 산 꼭대기를 볼 수가 없잖아요 계곡에 햇비도 잘 안 들어오고 그렇죠 그런 사람을 사람인자 옆에다가 골곡자 써가지고 뭐라 해요 속인이라 그래요 속인 예? 왜 우리 속인이라 하는 거 여기 있잖아요 요거는 타느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어른 선생님한테 가르쳐 주신 건데 어른 선생님한테 저는 여러분한테 다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속인은 머리 긴 사람이 속인이 아니고 뭐예요 소갈딱지가 아주 그 우물 안에 깨구리 같은 거 지 서푸러지 요만큼 아는 거 우리가 지금 하환경 읽어가서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도 안 읽는 사람이 있다 읽어도 모를 사람이 그렇죠 한 번 두 번 열 번 천번 막 읽어야 돼요 한 번 읽어야 돼요 속할 딱지가 그냥 아주 그냥 지 혼자 막 이렇게 난 볶아 싶어서 이렇게 밥 먹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속인들이라 속인들 툭 터져놓고 뭐 하나라도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전부 우리한테는 속담 같은 게 전부 진담이라 도의 길이라 도의 길 옛날 사람들이 숱한 경험 속에 만들어진 것이 이 세속에서 형용되는 진리로 통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하환경 속에 다 나와 그 대로면 속담대로만 살면 돼요 속담대로만 속담이 속담이 아니고 인간의 길이라 인간의 길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이 잘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 보보 개하당이라고 하는 거는 화자라고 하는 거는 금상첨화요 개라고 하는 거는 비단결같이 고운 거라 그러니까 금상첨화라 보보화 보배 보자 써놨잖아요 넓은 보배의 상투개자 써놓은 거는 아주 꼭대기에 뭐든지 다 살펴보는 힘 최고의 힘 그러니까 사람 발바닥은 밑에 있지만 여기 정수리는 어때요 개자는 상투개자 머리 위에도 제일 꼭대기잖아요 그렇죠 최상이라 이 말이에요 최상 무상심심 미묘법이라 이런 걸 이야 이 보살은 무상심심 미묘법이겠네 이런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보각 여리성 널리 안다 제대로 안다 깨닫는다 제가 오직 했으면 그쪽에 법상에 올라가서 법무사서 한 법문을 하면서 제가 어제 깨달았습니다 약간 주의심이 깜짝 놀라 이런 소리 법상에서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참 깨달았습니다 범위사 주의심이 놀라가지고 저희 강주 범위사 소임 놓고 나가더니 깨달았다고 미쳤다고 고마워 쳐다보고 계시더라 새벽 시간 가서 참깨 사과 달았습니다 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도반들이 하도 연락이 와가지고 니 참 깨달았냐 깨달았냐 해서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튿날 가서 덜 깨를 사과 달아서 덜 깨달았습니다 보호각 열의성 열의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기쁜 마음 아니에요 그죠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신비롭구나 이걸 느끼면 기뻄이 막 솟아오르잖아요 그죠 열반경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은 밥을 두 가지로 먹는다 한 가지는 법피 선열 법피식 선열식 그죠 법피식 선열식이다 그게 이제 아 법신이 먹고 사는 거는 법피 선열이구나 법피 선열만 먹다고 또 굶으면 죽어뿔 수가 있잖아요 밥은 밥을 먹더라도 법에 대해서 그죠 육신은 밥을 먹더라도 법신은 바로 법피 선열식이다 기쁜 마음에 악 따구를 이렇게 악을 악을 쓰는 건 악의성보다는 열의성이 얼마나 좋아요 에이 한 번이라도 악한 게 일어나려 하면 사여의족처럼 일어난 악은 어떻게 돼요 잽싸게 없애버려야 된다 일어나려고 하는 악은 잽싸게 또 눌러버려야 된다 이미 일어나는 선은 어쩌든지 난처 키우듯이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는 성은 산삼 캐듯이 온 산을 헤매면서도 캐내야 된다 그죠 산삼이 있다 이 밑에 금덩어리가 있다 이러면은 여기 선지식이 가르쳐준 길이다 여기는 반드시 있다 이러면은 거기를 어떻게 해요 줄기차게 끝까지 파야 된다 법화경에 나오듯이 열방경에 나오네요 우물 팔듯이 그죠 파다가 중간에 많은 게 아니고 끝까지 하다 보면 언젠가는 거기에 대해서 물이 아니 지하수 개발하는 사람도 여기 물 나옵니다 그게 좀 파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쵸 맨땅에 파는 게 아니고 환경을 읽으면 여기서는 해결이 된다고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라 이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소설이네요 종이 쪼가리네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해바닥도 갖다 붙이지 말아 남방에서 한 18년쯤 이렇게 수행하시는 우리 도반스님이 이제 수다원가를 일찍 얻고 이렇게 열심히 정진 잘하는 스님이 계시는데 뭐 말만 하면 하도 내가 답답해 서가모니는 한 분은 하안경 설하지도 못한다 이게 몇백 년 동안 뭉쳐진 천백억 하신의 서가모니 하신들이 다 설해 놓은 것이다 그래 알고 너 안경 안 읽어봤으니까 입 다물고 내가 2년 읽었는데 그냥 꿈속에서 읽은 거라 생각하고 20년 읽은 사람도 모르겠다 2년 가지고 어디 갖다 붙이려고 봐도 2년 뜬 사람 잘 뜨겠어요 20년 뜬 사람 잘 뜨겠어요 북곳이 2년 선 사람 잘 쓰겠어요 20년 선 사람 잘 쓰겠어요 저는 이 길만 계속 왔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확신 그러니까 처음으로 우리 첫날로 돌아가서 무슨 말 있었죠 대한민국 제일 높은 산은 전부 봉우리가 다 비로봉이다 그거는 뭐 천년 동안 내려온 진실이잖아요 그 진실이 그건 현실이에요 현실 그 현실 앞에서 그냥 이름 비로봉이네 이런 정도 알아가 될 일이 아니고 중은 비로봉이다 이래버리면 거기서부터 뭘 봐야 되겠어요 반드시 하암경 봐야 되는 거야 이건 내가 반드시 봐야 될 길이구나 이 땅에서 중이 가야 될 길이 바로 하암경이구나 영양 거 보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해인사 가야산 제1봉우리는 비로봉이고 오대산 제1봉우리는 비로봉이 소백산도 비로봉이고 천성산도 비로봉이다 이러면 치약산도 비로봉이다 이러면 우리가 팔공산도 더 말할 거 없어요 묘양산도 금강산도 비로봉이면 거기서 끝난 거야 끝난 거 그렇죠 그러면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이게 우리 이거나 보자 이러면 하암경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암한스럽게 뽀짝뽀짝 달게 들어가는 거 그쪽은 선정을 추구해가지고 번뇌를 어떻게 이렇게 제압하는 테크닉을 배울 수 있지만 여기서는 자비심을 배우는 거야 자비심이 뭐냐 하면 건강관이 우리 등장하는 첫 구절 자비심이 뭐겠어요 그거 저기 바람일행을 자비심이라 하는데 그걸 딱 얘기를 해놨잖아요 기신론도 그렇고 하암경에도 저 뒤에 가면 자세하게 나오거든 법성이 원래 있다 없다 없다 법성이 공한 줄 알고 보시 바람일을 행한다 법성이 공한 줄 알고 지게 바람일을 행한다 법성이 공한 줄 알고 인욕 바람일을 행한다 그래서 천수경 보면 하암경 구절을 딱 따가지고 뭐라 해놨습니까 재무자성 총심기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은간 법괴성 일체 유심조를 그렇게 천수경에는 싹 바꿔놨죠 은간 법괴성 하라 법괴성품 있다 없다 없다 일체가 유심존이라 모든 것은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다 심생적 종종 법생하는 자 그 다음에 보 갈수록 더 좋은 이름만 더 써놨어 청정 청정은 뭐죠 무집착이거든 무집착 보 청정 무집착 어느정도 청정해야 되냐 햇빛이 내리빛이는데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햇빛이 바람에 쓸리지가 않듯이 왜 그렇죠 햇빛에 흔적이 없으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수한 유의법에 탐진체의 욕심이고 햇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부처님 같은 지혜 광명 그것이 어떻게 세속 바람에 흔들리겠어요 햇빛이 이런 불도 안 흔들릴 건데 어느정도 지식만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건데 태양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라 무진복광이라 다음이 없는 보배 광명이라 보살 마살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보 광명상 보살 마살 나중에 이름이 딸리니까 적당하게 붙일 뿐 같아요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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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部